우리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? 여기 아무래도 400이 온 것 같아 우리 차량이 들어가도 되는 거야? 차량이 들어가도 되는 거야? 차량이 들어가도 되는 거야? 5%는 두 사람당 한 대씩 찍었다고 해요 5%는 두 사람당 한 대씩 찍었다고 해요 여기가 이 층으로 들어가는 곤지연 정국입니다 여가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곤지연 공포채 지금 시작합니다 귀신 살고 있으셨나요? 처음에 앞서 방송 순서를 간략히 설명해 드렸어요 대박이야 여기 다른 데랑 레벨이 좀 다른 것 같아 여기 지금 우리 말고 딸이 있는 거 아니야? 우선에서 나온 게 진짜야 여기 뭐야?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다 진짜야? 우리 나가야 돼 누가? 대장 어딨어? 고마우wen 지금 구입하는 것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